스타리아 라운지 9인성 모델입니다 지금 시트를 6인성으로 세팅해 놓고 6인성으로 세팅해 놓으면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가 됩니다 이 마지막 4열 시트는 당겨서 슬라이딩을 해서 공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뒤로 뺐을 때의 공간은 이정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윗부분은 이정도 높이입니다 위에서 보면 물건 같은걸 이쪽에다가 쌓아 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공유 아래 공간을 좀 더 활용하려면 슬라이딩을 해서 가장 밀었을 때 이정도 공간이 됩니다 아래 공간이 이정도고 위에다가 이렇게 실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실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빠지는 oath 이렇게 before 데워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도 밥은 정말 너무 놀랍 하나